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. 자 오늘은 이 에어팟 프로 제가 거의 이제 저 한 석 달 지났나요? 이걸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저 형이 이제 쓰다가 좀 뒤에 이물질이 좀 이물질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쓰는데 에어팟 2랑 비교해서 뭐 제가 느낀 장점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 또 제가 느낀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이 에어팟 프로는 요렇게 요런 커널 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커널 형이라서 조금 뭐랄까 저같이 좀 격하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같이 이제 귀에 이렇게 꽂으면은 저는 보통 운동을 할 때 뭐 여러가지 운동 종류가 있겠죠 뭐 달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격한 크로스 피스도 있고 필라테스 정적인 필라테스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저는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.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게를 들고 뭐 흔히 쇠질 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쇠질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조금 뭐랄까 약간 좀 역동적인 운동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도 엄청 좋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런 뭐 예를 들면 케틀벨을 이용한 크로스핀 스윙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에어팟 2세대는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중간에 금방금방 빠지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고 이제 두번째로 좋았던 것은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라는 기능인데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말 그대로 진짜 이런 소음을 좀 이렇게 잡 안 들리게 해준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그 노이즈 캔슬링이 어느 때 좋았냐면 저는 이제 보통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이제 오후선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모든 지하철역 중 서울의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이 데시벨이라 그러잖아요 이 소음이 가장 높은 데는 오후선입니다 그래서 그 오후선 구간 중에서도 뭐 여의도나 이쪽이 가장 이렇게 가는 길이 좀 그렇다는데 마포 쪽 네 그쪽에 이제 바다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훨씬 심하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오후선이 가장 심해요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을 쓰면은 그 이런 뭐 안내방송 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엄청난 소음들이 정말로 조금 과장을 보태서 안 들려요 예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나 영상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또 번외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제 헬스장에서도 헬스장에는 여러분도 아시죠 음악을 정말 크게 틀어 놓습니다 꽝 꽝 꽝 꽝 꽝 꽝 이렇게 틀어 놓고 이 세질 소리도 좀 많이 크게 들리는데 실제로 이걸 끼고 있으면은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소음이 차단이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았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버튼 형식이잖아요 예 에어팟 2세대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치는 형식이었잖아요 예 요런 식으로 뭐 다음 음악을 넘기려면 요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기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이쪽 이게 버튼 인간지 모르겠는데 눌러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누르면은 뭐 음악이 멈추고 아니면 재생이 되고 아니면 두 번 누르면은 다음 음악으로 넘어가고 뭐 세 번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라서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리했고요 이거는 근데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거 나중에 단점의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에어팟 2세대보다 배터리 소모량이 좀 적더라고요 생각보다 에어팟 2세대는 이제 운동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하루를 조금 뭐 못 가는 건 아닌데 배터리가 좀 많이 달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으로 치면은 이거는 100이면은 한 20-30%만 달았다 치면은 똑같은 기준에서 근데 에어팟 2세대 같은 경우는 100이면은 50% 날아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면에서도 좀 효율이 좋은 효율 때문인지 아니면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확실히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도 이렇게 좀 더 길고 예쁜 걸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에어팟 2세대도 좀 뭉퉁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단점은 이 커널형이에요 어? 야 아까 자녁자리 해라 그랬는데 실제로 귀가 많이 먹먹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끼우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을 때는 주로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이제 이렇게 바깥 보고 음악 듣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뭐 이렇게 되게 먹먹해요 그래서 이 소음을 잘 안 나가게 막아주는 편이 정말 좋긴 한데 또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 좀 애매한 좀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좀 에어팟이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글쎄요 이게 안 좋다 그래야 되나 이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 캔슬링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왜 좋다 그랬는데 또 안 좋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도 똑같아요 귀가 많이 먹먹해요 귀가 많이 먹먹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장점이 단점이 되는 또 이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는 좀 불편한 감을 좀 느꼈습니다 운동할 때나 좀 격할 때는 좀 안 불편했는데 실제로는 좀 많이 그런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그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주변음이 잘 안 들려요 제가 귀가 좀 민감한 편이라서 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럴 때는 뭐 어지간하면 안 끼려고 그러긴 하는데 끼면은 주변에 뭐 자전거 소리라든지 이런 걸로 저는 좀 이렇게 피하고 이런 식인데 이게 좀 이렇게 딱 맞는 형태다 보니까 완전히 껴지는 형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죠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고요 뭐 이거 노이즈캔슬링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웠고 에어팟 2세대에 대해서 네 그런 거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장점이 더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에어팟 같은 경우 누르는 게 2세대 같은 경우는 톡톡 쳐주면 되게 편리했는데 요거는 편리한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불편을 해요 그래서 조금 네 저는 그렇게 썼어요 되게 좀 이게 장단점이 섞여 있는 그런 무선 이어폰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프로라서 좀 더 뭐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얘기하려는 게 이런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30만원이 넘어 30 몇만원 30 몇만원 정가가 30 몇만원 했던 걸로 제가 제가 사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새 세일하는 거 보면은 뭐 27만원에도 팔고 정말 싼거나 20만원 초반선에서도 팔고 이러는데 야 무서운 어느 순간부터 이어폰이 10만원 넘고 20만원 넘는 게 좀 생활화가 단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습니다 네 너무 비싸던 느낌을 받아요 그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옛날에 막 이어폰 이렇게 들을 때 뭐 음질이나 이런 거 크게 신경을 났었을 때는 어 한 뭐 진짜 비싸봐요 몇만원 짜리였는데 어느 순간 그 몇만원 짜리가 뭐 몇만원 짜리 후반대가 되고 그 다음에 10만원대가 되고 20만원대 되고 막 30만원대가 되니까 조금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성능은 분명히 좋은데 과연 어지간한 핸드폰 쪽 진짜 뭐 성능 안 좋은 핸드폰 하나 값이 되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 돈 주고 산다 그러면은 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가 있죠 뭐 아이폰에 에어팟 프로의 뭐 통화음질이나 이런 거는 뭐 이미 다른 뭐 버즈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즈도 써봤어요 근데 버즈의 통화음질은 뭐 이렇게 표현을 쓰면 조금 뭐 이제 버즈 플러스나 버즈 프로나 버즈 라이브로 뭐 개선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저 안 써봤거든요 근데 제가 버즈를 써봤을 때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고 이거 좀 노이즈도 많고 그랬는데 에어팟은 1세대 2세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프로는 괜찮아요 프로는 괜찮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장단점이 좀 공존하는 좀 어떻게 보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단점이 참 공존한다? 예 이거는 어느 제품이 있는 건데 어떻게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좀 얘가 좀 드문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아쉽기도 하고 좀 좋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한 2, 30만원 주고 샀으면 좀 아쉬웠을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어폰을 쓰세요? 뭐 무산 이어폰을 쓰실 수도 있고 유선 이어폰을 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쓰셨던 것 중에 조금 뭐 가성비 좋고 좀 더 이렇게 좋았던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참고해서 뭐 나중에 다른 구매를 할 때 또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